우리 막 겨누기! 세븐틴이 나왔는데 저희가 대결을 안 해볼 수가 없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두 개의 대결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. 첫 번째 대결 종목은 그림 퀴즈 대결입니다. 우리 디에잇을 위한 또 A씨가 그림을 또 잘 그립니다. 그러니까 전시회를 했을 정도면 뭐 근데 여기서 조금 곤란한 게 A씨는 추상적인 그림이죠. 저는 느낌대로 많이 그리는데 잘 그리다고 할 수 없어요. 저는 그냥 저 스타일대로 많이 표현을 하는 뿐이죠. 기술 있고 잘 못 그려서 그래서 사실 이 라디오 하기 전에 되게 좀 긴장했어요. 아까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림 때문에 긴장하더라고요. 괜찮아. 편하게 그리고 마음껏 본인의 어떤 예술 세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. 그게 예능인거야. 심지어 A씨가 그린 그림이 저희 집에 또 액자에 걸려 있어요. 그래요? A씨가 그림 너무 예쁘게 그려가지고 오 그 정도로 좋습니다. 자 우리 데니쇼에는 또 우리 피카소를 꿈꾸는 이동혜씨가 또 여기 있습니다. 아 동화백도 네. 나중에 또 두 분의 어떤 그 그림 배틀도 한번 다음에 가보도록 하고 자 대결 방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. 일단 우리 D8이 노래를 듣고 본인 혼자 노래를 듣고 그림을 그립니다. 그러면 나머지 멤버들과 저희 동해 은혁이 노래 제목을 맞추고 그 제목 그 노래의 무대 노래를 춤을 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춰야 점수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. 자 한 문제 성공할 때마다 저희가 이 뽑기통에서 하나씩 뽑아서 선물을 드리고요. 문제는 총 네 문제입니다. 네.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앞에 뿅망치로 본인을 이렇게 뿅 치면서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돼요. 네. 자 그러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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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내꺼에요? 아 여기 내꺼네. 자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D8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. 음악 나오고 있죠? 자 그림을 그릴게요. 저 이제 화면을 저희는 보면 돼요. 화면에 이제 D8이 그리는 그림 아하 아하 오케이 이게 음악은 시청자분들만 아니요 안 들려요. D8만 지금 듣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별님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함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하 아니 그림이 음 어? 어? 야 이거 동해랑 비슷한데 잠깐만 이거 동해랑 그림체가 비슷한데 일단 인원수가 다섯 명 어? 그룹인가봐요. 어? 저건 뭐지? 어? 꽃? 꽃? 해? 꽃. 꽃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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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꽃인거 같은데? 아하 다섯 명이 꽃? 꽃이. 꽃을 듣는다. 이거 끝인데? 아 네? 네? 끝이라고요? 이거 끝이에요. 박상민 해바라기 어 야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어떻게 해야되지? 사랑해요 아니요 그 제목 이름을 좀 힌트로 주셔도 돼요. 어 잠깐만 은혁 아 근데 이거 이 노래 제목을 모르겠는데? 꽃보다 남자 어?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아 아닌데 그쵸? 지금은 이게 그럼 네 명이죠 아 그러네 아 그러면은 꽃보다 남자 샤이니의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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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오인조인가? 뭔가 오인조 꽃 나오고 세븐틴 노래는 아닌 것 같고 왠지 아 혹시 걸그룹? 어 어 어 잠깐만 머리를 좀 더 그려 넣었어요 지금 어 머리가 있어 혹시 그 아이들 톰보이? 톰보이 왜? 아니야 그냥 해봤어요 그냥? 다섯 명 뭐지? 아 입으로 지금은 어 그게 뭐 약간 힌트가 될만한게 지금 어느 어느 포인트를 봐야되는거에요 우리가 진짜 아예 모르겠다 아 어떻게 구름? 구름에 타고 있어? 어떻게 힌트를 줄까요? 다섯 명 걸그룹이 다섯 명 걸그룹이죠? 네 맞아요 오케이 다섯 명 걸그룹이고 조슈아 레드벨벳에 아 아 Feel My Rhythm 아 맞아요 아 포카루를 날려 아 포카루 이거 근데 댄스까지 성공을 해야되요 춤을 몰라요 제가 댄스가 돼야 이제 성공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스테이지로 이동하면 돼요 창작을 해주셔도 돼요 꽃가루를 날려 이거 하는거 아 그거구나 아 그래 그래 아 그렇지 오 아이솔레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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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대로 느낌대로 예쁘다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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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성공 아 아 아니 뭐 슈아가 뭐 꽃 그 자첸데요 아 아 꽃 그 자체였어요 지금 좋습니다 우리 조슈아 1점이고요 자 우리가 이거 또 뽑아서 꽃길 하나 호시가 뽑아주세요 자 슈아 형꺼 그래서 꽃을 그린거였구나 아 그리고 레드로 아 레드로 레드를 칠했으면 딱 뭐에요? 자 공개해주세요 조슈아 슈아씨의 선물은 백만원? 어? 아님 손거울 백원 백자가 어디있어요? 백자가 어디있어요? 손거울 바로 드립니다 아 아 예쁜 얼굴 항상 보라고 네 우리 슈아씨를 위한 좋네요 손거울 좋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아 디에잇의 그림스타일 알겠어요 아 이제 감이 좀 이제 좀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 이제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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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달라졌다 어 안경을 끼고 어? 저거 뭐지? 어 선글라스 선글라스 다크서클인가? 아니 저기 뭐지? 어 선글라스네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되게 특이한 저거 모자야 머리야 뭐야 모자겠지 조슈아 어 스 어 맞힐래? 아니아니아니 그럴까? 내가 맞춰볼까? 응 맞춰봐 디노 싸이 선배님의 어 나도 아 맞아요 아 오오 오오 머리 스타일 잘 그려네 근데 비슷 비슷하다 아니 그림을 잘 그리는데? 네 특징을 잘 살렸는데 자 디노 우리 스테이지로 모실게요 아 자 우리 디노 덧덧 퍼포먼스까지 자 그쪽으로 이제 좀 복잡하겠지만 아 다행이다 이게 야 이거 잘 그렸어 근데 이거를 긴장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막 그려도 돼요 아무거나 자 준비됐어요 자 준비됐어요 오케이 그렇지 한 번 보여줘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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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아래로 그렇지 오케이 아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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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춘다 아 예 이거지 이거지 오 잘한다 아 아 성공 완벽하네 아 멋있다 잘한다 자 이거 디노 거 한 번 뽑아볼까요 네 자 디노 거 야 퍼포먼스도 아주 좋네 역시 아 이거 너무 잘 좋다 이거 뭐 그렇게 알아 응 자 과연 옷이 많이 버벅대고 있는데요 지금 뽑기를 지금 많이 버벅대고 있는데 떨어뜨렸어요 자 과연 저는 네 물티슈 아 물티슈 축하드립니다 물티슈 저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나 살려고 했었어요 네 100개짜리 100개짜리 오 진짜 크다 완전 꽉 채워진다 한달 쓸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게 잘 뽑다보면 여기 람보르기니도 있고 막 그래요 아 진짜로요 진짜로요 정말로 아니 정말 여기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에요 아 진짜로요 지금 세 분 뽑아갔어요 세 분 네 두 명인가 세 명 뽑아갔죠 그리고 퇴근할 때 이제 미니저님은 차 보내고 응 그 타고 퇴근하고 혹시 모델은 아벤타돌 아벤타돌 네 혹시 오라카노 원했어요 아 아니 아벤님 아벤님은 괜찮죠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아반떼요 아 아벤타돌 아벤타돌 아벤님 색깔이 들어가네? 파란색으로 칠했고 뭔데? 호시 호시 뭐야? 뭐 왔어? 뭐 왔어? I've Dive Love Dive 맞잖아 맞네 맞아요? 맞습니다! 잘 맞습니다 약간 파란색이라서 뭔가 잘 맞습니다 자 가시죠 난 몰라요 디에잇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좋습니다 난 몰랐어 아 뭐야 아니 아니 다른 노래야 아 뭐 이런거 아 미안 이거 아니야? 아 맞다 맞다 맞네 맞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오르면 실패해요 호시씨 제대로 못하면 실패예요 지금 안돼요 지금 아 이거 아니 여기서 다이빙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5,6,7,8 아 실패다 실패 호시 실패 호시 실패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안 물어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 마쉽네 아 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안 물어 호시가 이거 두 번째였다고 좀 대충하네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안 물어 하하 아 이거 예습했을 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다음 문제를 한번 기대해보죠 하하하하 자 네 번째 문제 네 나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디에잇의 마지막 그림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 뭐야 너무 쉬워요 아 내가 이거 안무를 좀 하하 어 뭐야 캐런룰로 해 하하하하 뭐지 뭐지 먹고 싶다 세븐틴 핫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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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쉽다네 지금 화난 거 아니죠 어? 뭐지? 왕관 불꽃 산 정답 아차산 아차산 실패 아 이거 이거 뭐죠? 해가 지금 해가 두 개 떠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순 없는데 태양 눈, 코, 입 잠깐만 다시 아 이게 어떻게 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조슈아 아 본인들 노래 나오게 있어요? 자 조슈아 그러면 두 문제 호시 어떻게 아까 실패한 거 만회하는 거 둘이 같이 하면 저희가 같이 드릴게요 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이번 실패하면 웃기겠다 오 꺼리 셀치해 о 아 OA 성공! 호시가 이제 조금 열심히 하네 둘 다 성공입니다 두개 뽑으세요 이렇게 되면 첫번째 게임은 사실상 조슈아씨의 승리입니다 우승이에요 영광입니다 먼저 뽑아볼까요? 네 과연 나왔네요 드디어 아벤타도르가 보여주세요 공개 마블 살짝 모자랐다 살짝 모자랐다 마블 마블 손 선풍기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호시 저도 마블 손 선풍기 딱 산옥하고 꼭 필요한 손거울과 그럼요 다른 캐릭터가 조슈아 바꿔요 아 캡틴으로 아 아이언맨으로 아이언맨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 게임을 하다보니까 디에잇이 좀 처지는거 같아가지고 약간 창득해졌어 게임은 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어땠어요? 그림이요? 재밌었어요 뭘 표현은 모르겠어요 너무 잘 그려줬어요 네 최종 우승자 우리 조슈아씨에게는 저희가 소원권을 하나 드립니다 아아 혹시 소원 있으면은 네 아벤타도르 아벤타도 준비할게요 아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촬영하고 싶습니다 어? 어? 잠시만요 혹시 챌린지 오늘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 핫 챌린지 저희 시원씨가 조금 저희가 아 그거는 노 챌린지 노 체인지가 있긴 한데 노 챌린지 노 체인지가 있는데 오케이 챌린지가 소원입니다 챌린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작진분들이 우리 챌린지 오늘 함께 하는걸로 오 오늘 둘이 색다르다 끝나고 그러면 해가지고 다같이 하하 하하 네 연습해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